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땐 또 귀신같이 오르더라. 매매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이게 그분만의 고민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고민일 텐데요. 하지만 이수범의 주문현답과 함께한다면 이 고민은 삭제. 이제 우리한테는 수익이 날 곳, 미리 들어가 있는 이 선점의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수범의 주문현답, 종목상담과 든든한 공략주로 여러분 지켜드릴게요. 누가요? 이수범 전문가가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옷처럼 나들이도 좀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연휴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쨌든 시장이 좀 열렸는데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가 너무나 불안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면서 현재 시장 계속 밀리고 있네요. 제가 볼 때마다 밀리고 있는데 코스닥 기준 1.8%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다시 또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라면 또 든든하게 대응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숙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톱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셔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톱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원 탄산 부족 현상의 관련주 태경케미컬 급등 넘버 2, 수소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 관련주 급등 오늘의 빅이슈 두 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지금은 윗골이 길게 달고 좀 내려왔는데 오늘장 문 열자마자 태경케미컬이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다 탄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 건지 저희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수소가 터졌습니다. 휴일 전에 수소경쟁 육성과 관련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지금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또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긴 한데 이변 없이 최종 법안으로 공표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수소가 뭐가 될 듯 될 듯 안 되면서 좀 우리가 방송이 아닐 때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수소 이거 정말 뒤통수 치는 테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뒤가 안전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설명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자면 탄산가스 부족 현상이 장 초반부터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서 태경 케미컬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급락장 여파를 그대로 맞이하게 되면서 상승분을 좀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좀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미 사실 지난달부터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미리 선점했었던 분들은 오늘 장 초반 급등했을 때 대략 다 매도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수급들을 제가 장 초반부터 사실 봤어요. 그래서 역시나 또 미리 테마 같은 경우는 선점에 놓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고압가스 충전 사업자 같은 경우가 탄산가스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만약에 20% 정도 급등을 했더라면 사실 이거는 지금 진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지금 석유화학사에서 3월달, 6월달 플랜트 정비를 지금 바탕으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눌리게 된다면 다시 또 테마를 선점해 볼 수 있는 저까지 또 선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태경케미칼 관련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저도 한 번 공략을 좀 테마를 좀 선점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사가 계속 6월달까지 플랜트 정비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랠리가 한 번쯤은 더 나올 여지가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만 열어두고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석유화학사가 왜 플랜트 정비를 지금 하느냐.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제유가 상승하니까 이거 지금 계속 해봐야 지금 돈 별로 안 될 것 같으니 지금 차라리 플랜트 정비 좀 해두자라는 마인드가 지금 어느 정도 개입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볼 수 있는 건 수소법 관련해서 오늘 또 소식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역시는 어떻게 돼요? 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테마가 좀 많이 죽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주를 하실 때에는 이번에 윤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정부에서도 한 1년 정도는 그게 테마를 타고 쭉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실적이라든가 이런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다 물려계신 분들이 이거 좋다며, 지금 윤정부가 원전 민대매라고 해서 초반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시세 차익 구간에서도 매도하지 않고 이거 한 5년은 가지 않을까? 2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들고 계시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손절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초창기 1년 때 빠싹 벌고서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매도 포인트 잡으실 때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수소경제 육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수소안전관리, 안전관리가 나오지 않으면 육성관리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될 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되던 모습은 굉장히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경제는 전 세계가 앞으로 수천조 하다못해 경까지 이른다고 하죠. 그 정도 시장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절대다수 민주당 주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법률 공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이미 언론사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불확실성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수소주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가정용 연료전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용 연료전지를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두 종목. 그게 뭐였죠?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이거 두 가지였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아마 방송 복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으실 텐데 S 퓨어셀, 가정용 연료전지 시장이 성장성이 두산 퓨어셀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다는 거.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 많이 보셔라라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었는데 오늘 관련돼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보세요. 두산 퓨어셀.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선방했다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두산 퓨어셀은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테마 양상으로 그냥 무조건 막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닥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장초원 8.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대량으로 최근 한 20일 거래일, 20 거래일 동안 가장 많은 수량이 들어왔다.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단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가. 혹은 지금 그냥 개인만 매수해서 끌어올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잠정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S퓨얼셀.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테마주향상으로도 10%, 20% 쭉쭉쭉쭉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어때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25%가량 올라버렸고 아까 거의 상한가까지 임박했어요. 29.8.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갔다가 쫙 좀 빠진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퓨얼셀 종목이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되게 좋은 종목인데 수소 관련해서 법률안이 없다 보니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수출도 해야 되고 국내에도 지금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법률안이 안 나왔는데 뭐가 안 되죠. 사업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던 S퓨얼셀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흑자이긴 합니다만 재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 순위 49억 정도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건데 장기 투자하게 되면 S퓨얼셀에도 진짜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향후에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지금 연간 실적 잡혀있는 부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성장성 몇 배 이상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수소법 통과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 말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수소 관련 주라 한다면 여러분은 뭐 JNK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S퓨얼셀, 두산퓨얼셀 이거 두 종목만 기억하면 절대 수소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거 없으실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빅 이슈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자, 지금 뭐 수소 경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다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들이 마련되지 않았던 탓에 조금은 이 발전이 뒤처져 있던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련 법제가 마련이 되면서 우리도 좀 이 수소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왔는데 두 종목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S퓨얼셀, 두산퓨얼셀 이 두 종목 머리에 딱 새겨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 이슈 같이 좀 짚어봤고요.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 계실까요? 자,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과,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들의 공략주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선점의 즐거움이 뭔지 하루하루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공략주들 시장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참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에서 5위까지 종목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 지금 쓰리톱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원탑이 존재하는 스포츠 팀들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우리가 봤었는데 우리는 쓰리톱이 아주 우리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5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남의 화학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46%대 챙기고 있고요. 자, 대동. 대동이 정말 휴일 전에 엄청난 움직임 보여줬었죠. 지금 현재 3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클리오, 넥스틴 등도 15% 넘는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공략주들 움직임이 정말 대단합니다. 5월 2일에 공략주로 소개됐던 디와이 파워, 또 4월 28일 소개됐던 한솔케미칼,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죠. 5월 3일에 소개해드렸던 우리는 모두 목표 달성률 성공했습니다. 자, 정말 시장이 최근 들어서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략주들 아주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3톱 체제로 나가면서 서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모습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동진세미캠, 저희가 4월 중순에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렸 했었는데, 휴일 전에 아주 대량 거래가 좀 수반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수익률도 지금 7% 넘게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진세미캠, 전문가님 중간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동진세미캠 체크한 지가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동진세미캠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목표 수익률 3% 도달했을 때, 5% 도달했을 때, 하다못해 10%를 도달했을 때에도 조금 더 들고 가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그만한 또 사실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계에서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이 사고 있느냐, 없느냐. 무조건 이제 기관에서 금융투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투신 등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가장 장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수급 들어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연기금이다. 자, 그럼 연기금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이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지금 가장 베스트하다,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100점 만점으로 감안을 해보더라도 9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수가 높다는 것은 단기 추세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셔야겠죠. 특히나 동진세미캠은 2조 천억 정도 되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소부장, 소부장 쪽은 계속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투자만 너네들 열심히 해. 국내에다가 공장만 너네가 딱 잘 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세금 혜택 다 맞춰줄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 투자가 많이 집행될 수 있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국산화 과정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들은 당연히 인정을 좀 해줘야겠죠. 거기다가 과연 이게 지금 고점 차트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동진세미캠이 지금 현재 크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봉상, 월봉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고점까지도 얼마든지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호재를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수할 때에는 결국은 실적과 이슈,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인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들 위주로 같이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동진세미캠 좋은 호재 소식 들릴 때마다 노란톡방에다가 계속 뉴스 올려드리고 의견드리고 있죠.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다못해 뉴스를 그냥 보시고서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뉴스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투자가 됩니다. 충분히 이거 호재 뉴스인데. 혹은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이거는 좋은 뉴스구나. 이거는 나쁜 뉴스가 절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자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받아들이시다 보면 사실 투자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 못하시죠.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급락장에서 내가 좋은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악재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악재 뉴스를 되게 불안하게끔 만듭니다. 왜 언론사들은 자극적으로 써야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십니다. 좋은 투자가 될까요?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락장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동진세미캠 오늘 장 초반에도 그래도 나름 한 3.4%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 기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지만 매도세가 세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9일 공략주로 소개됐던 동진세미캠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의 목표 수익률은 달성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동진세미캠 입니다. 자 이 동진세미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노란톡 방에서 정말 지금 점심이 되기도 전인데 제가 들고 있는 거 다 쭉쭉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 계셨습니다. 자 오늘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지금 힘든 상황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양대시장 모두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대시장 모두에서 매수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개인 홀로 지금 버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나 뭐 미국장이 이제 크게 흘러내리는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도 당연히 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좀 기대할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도 국내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밸류에이션 업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크게 흘러내리면서 아무리 연준이 0.75% 인상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가상승률 자체가 8%, 7, 8% 정도면 이거 쉽게 잡기에 쉽지 않습니다. 0.5%씩 수차례에 걸쳐서 올리거나 혹은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빅스텝 정도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은 점점 필연시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증시가 선반영 되는 겁니다. 우리 증시는 먼저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먼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미국 지수는 지금에서 뚝뚝뚝뚝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선방할 것이다. 그 의견을 방송을 처음 시작했었던 4월부터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국내 증시 좋다. 국내 증시가 훨씬 낫다. 미국 주식 할 때 아니다. 여기 비중 키우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의견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견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점부터 제가 오늘의 공략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장, 미국이 한 번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지수가 급락하면 다음날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또 급락.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변동성이 심화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다시 시장이 크게 크게 빠질 우려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나스닥 지수 5% 이렇게 가까이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멘붕이 옵니다. 그러면 추후에 뭐예요? 최대 낙폭으로 다시 빼는 거예요. 6%, 7%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시장이 어떤 투자를 원할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원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선호현상이 늘어나게 되겠죠. 금융주, 배당주, 통신주, 내수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업종의 섹터가 현재 주가가 좋은 이유도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약주, 제가 조금 그런 테마, 테마주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따 끝까지 좀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종목은 쭉쭉 내리고 내 눈에서는 눈물만 내린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자, 오늘도 든든한 공약주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힘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만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숙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오늘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노란 톡에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이오플로우 들고 계시네요. 2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이오플로우, 결국에는 또 바이오, 의료 정밀 관련 주네요. 지금 현재가가 2만 1,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전문가님, 이오플로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 상담을 조금 더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최대한 한번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이오패치를 지금 현재 개발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매출을 앞으로 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흘러가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오패치에 지금 수주를 따내는 것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이오, 의료기기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매출이 나올 리가 없죠. 지금 현재까지 뭐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7억 정도 나왔었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00억, 300억 정도 적자 정도 보였던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적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의미하게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최소 매출액 얼마 나와야 돼요? 600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600억 이상. 그래서 600억 이상 나오는 시점부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 이 정도는 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수주 따냈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600억 정도 매출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종목을 따져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시황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수주 이런 거 따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오플로우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을 보면 뭐 논문 국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어, 여기에 또 수주 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이오플로우, 중동인 진출했다. 6개국에 488억 정도 규모를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지만 밑에 보니까 5년, 5년에 걸쳐서 뭐 이렇게 5년짜리 매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매출이 잡힐 수 있는 수주 소식이 좀 들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사실 이제 바이오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동 쪽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제품 승인이 중동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 승인 되게 중요하고 FDA 쪽 중요하죠. 그래서 양대 300만 잘 거쳐나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이제 승인받기가 훨씬 더 수월한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가 유럽 진출하기 전에 유럽 인증을 가지고서 중동 쪽으로 먼저 진출해서 매출액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결국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 유럽 쪽에서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는지 이 유무가 중요할 것 같고 이오플로우의 주장대로 정말 작년도부터 주장을 굉장히 많이 냈었던 종목이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 어떻게든 유럽 쪽에서 유의미한 성과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5월이에요. 그런데 제가 뉴스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그런 부분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시가총액 6,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싸진 않아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최소 수천억 정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는 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주가가 싸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드리고요. 지금 2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많이 물리셨는데 비중 30%입니다. 좀 걱정이 돼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분부터 많이 빼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2만 선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추세 이탈이다.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세력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선 미만으로 좀 빠지게 되면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청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해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정 나오면 전혀 리스크할 게 없는데 지금 당장 배당도 줄 수 없고 매출액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단기 수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선 미만으로 갔을 때에는 비중 절반 정도 청산해 주시고 매수가 정도 올라왔을 때에는 비중 많이 줄이세요. 지금 비중 30%니까 20% 덜어내시고 한 10% 정도만 만약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끌고 가시는 방향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로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담 함께했습니다. 이오플로우 문의 주셨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은 일단 2만 원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절반 정도는 비중 덜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비중 많이 덜어내시고 지금 갖고 계신 비중의 10%만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플로우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노란 톡에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JC케미칼 들고 계시네요. 1만 5,4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JC케미칼 지금 현재는 1만 3,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실외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 현재 좀 하락세인데 JC케미칼 1만 3,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JC케미칼 같은 경우가 최근에 테마주, 재료주로 한번 부각이 되었던 면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팜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제한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한번 랠리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관돼서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원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바이오, 디젤, 중유 쪽 관련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종이긴 하고 예전에도 사실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혹시나 잘 지켜보셨던 분들은 저가권에서 잘 지켜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건 적자 종목 아니고 관련된 테마 탈 때마다 뚝뚝뚝뚝 이렇게 급등했을 때마다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저가권에서 남들 관심 없을 때 매수했던 이런 종목의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실적 괜찮죠? 매출액 2천억, 2천6백억, 3천9백억, 4천9백억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190억, 398억, 517억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지금 현재 마진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유가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좀 발표되고 경제가 좀 불황으로 가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 보면 국제유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여버리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혹시나 계속 이제 100달러 미만에서 7, 80달러 정도에서 만약에 머문다든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먼저 예전으로 회복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130억, 190억 가던 시절과 동일하게 움직여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적 좋은데 너무 저평가 아닙니까?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주가가 예전만큼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실적도 다시 반토막이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투명한 모습들도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좀 해두시자. 결코 저평가는 아니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실적 많이 늘어난다고 배당을 많이 줬던 회사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배당률을 보게 되면 1.6%, 1.35%였는데 실적은 두 배 좋아졌는데 배당은 0.3%밖에 안 올렸습니다. 아, 법만큼 안 토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주친화적인 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자. 결국 테마 재료가 얼마나 더 강한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JC케미컬. 15,400원에 매수하셨으면 역시나 고점 매수 더 가지 않겠냐? 인도 파뮤. 지금 뭐 수출 제한한다는데 관련주 가야지. 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하셨으나 지금 현재 물리신 상황이실 거예요. 자, 이거 뭐 못했습니까? 손절을 못했습니다. 손절을 하셨어야 했는데 손절을 못했어요. 당연히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손절을 타이트하게 갖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추세는 조금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그래도 재료를 한 번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추세는 이탈됐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차티스트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도하세요. 아니면 혹은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재료는 나와줄 여지가 좀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오게 됐을 때 내가 무조건 매수가까지 기다리리라. 무조건 수익을 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어, 나 물렸던 종목 거의 다 회복됐네. 그러면 20% 손절할 거 내가 지금 마이너스 4%에서 손절할 수 있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오히려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테마가 돌아올 땐 무조건 청산하시자, 전량 다 청산하시자.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JC케미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차트만 본다면 이미 추세는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테마의 힘을 한 번 더 믿어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테마의 힘으로 한 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들고 계신 물량, 전량 청산하고 나오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내 손실 다 많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 계시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2748님이 보내주셨네요. 한전기술 들고 계신데 8만 2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로 담아두고 계시네요. 자, 한전기술 지금 현재는 8만 4천 3백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때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전문가님 한전기술 이거 어떻게 더 들고 가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한전기술에 대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4일 날짜에 기관계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듬뿍 들어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거기서 중점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역시나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앞으로 여기가 주체가 되게 된다면 수급에 대한 주체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재미있는 양상들이 나올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원전 쪽은 뭡니까? 지금 현재 윤정부 관련해서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사실 테마주, 우리기술, 우진 이런 종목과는 사실 너무나 차별화된 종목이에요. 거기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거는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실 실질적인 수혜주는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KPS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역시나 좋은 시점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 봤을 때에도 한 9만 원대 주가까지는 그래도 한 번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연기금이 매수 주체로 다시 나서주게 된다면 9만 5천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기금이 들어오다가 만다. 잠깐 매수하고 지켜본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보초병 투입한 겁니다. 보초병 잠깐 투입해놓고서 서서히 보겠다. 넉넉하게 기간 여유 잡고서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연기금은 바로바로 쭉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보초병 투입한 겁니다. 연기금한테는 이 정도 물량이 보초병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셔서 연기금 주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 계속 체크하시면서 9만 원, 9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나 또 장기 투자하게 되면 지금 원전 쪽이 막 전 세계가 막 붐이 불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죠. 지금 신지생 에너지가 훨씬 더 세잖아요. 태양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뚝 빼버리고 풍력 쪽을 지금 전 세계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전 쪽 아무리 나중에 진행해도 SMR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차기적으로 계속 소형 원전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다 미국 1등이에요. 지금 관련해서는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 기술이 무조건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좀 청산하시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전 기술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한전 기술 일단 9만 원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매매 동향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9만 원, 9만 5천 원 선까지도 목표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1405님이 보내주셨네요. 대유에이텍 들고 계신데요. 대유에이텍 1,25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5%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대유에이텍 지금 현재 1,19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유에이텍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대유에이텍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 알루니믹 관련해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제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좋다고 하는 소분류 섹터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재미를 보기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매출, 영업이익 좋아요. 1조 2천억, 1조 4천억, 1조 6천억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적 좋잖아요. 전문가님, 이거 실적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전자공시 한 번 뜯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지금 재무제표라서 좀 약간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업이익도 300억, 470억, 420억 정도로 그래도 꾸준한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단, 단기 순익을 보게 되면 적자를 지금 최근 5년 동안 두 번이나 볼 정도로 뭔가 일회성인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부채비율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채비율이 지금 현재 596%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지금 제조업 평균적인 부분이 100에서 150% 오가요. 지금 금리 인상 시대에 부채비율 596%를 갚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자동차 업종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방법을 쓸 거냐? 분명 이 회사는 CB, BW, 발행 계속할 겁니다. 혹은 제3자 유상증자, 혹은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주주들한테는 손실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종목들, 그러니까 보유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식을 더 발행하면 손실이에요. 무조건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관련해서 계속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대우에이택 제가 지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대우에이택 400억 원 시비를 발행했다. 그게 4월 27일자 날짜니까 얼마 안 됐네요. 400억 정도의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 가고 있죠. 빚 갚는 데 쓴다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은행, 이런 차익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빚을 갚는 게 오히려 지금 나은 거예요.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이걸 갚아 나가야만 향후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사실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쪽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생산을 다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소외된 자동차 업종들은 오히려 더 손실이 좀 커질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비 발행 굉장히 많을 여지가 높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본금 항목을 보면, 회계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자본금 항목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자본금이 497억, 528억, 535억, 546억, 575억. 이제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게 되면 680억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주식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연간으로 이렇게 주식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보면 끔찍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봐야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업이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냥 숫자만 딸랑 420억 써놓은 회사인지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건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제대로 재물을 갚고 있고 그리고 투자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투자는 어디로 집행됐는지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을 인수를 했는지 공장 증서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는 항상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업보고서까지 체크를 못해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 125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이면 차라리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 잡자.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언제나 성심성의껏 봐주시는 우리 이수범 전문가. 자, 데이웨이트에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내 계좌는 더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오늘 공략주로 힘 한번 팍팍 주시죠.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좋은 종목입니다. 빨리 한다고 빨리 했는데 너무 늦춰져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 많이 언급드리고 싶어서 좀 또 그렇게 됐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가 폭락이 나왔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가 되겠고 추후에도 이거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하락 여파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죠. 큰 지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진이 수십 번, 수백 번 발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심리 자체가 크게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도움이 안 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도주 섹터를 잡으셔도 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테마입니다. 테마. 테마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종목명은 엘컴택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이든 어디 저기든 관련해서 계속 금 관련주로 좀 많이 손꼽히고 있는 종목이 엘컴택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엘컴택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 노, 실적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테마주 향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도 불안하고 왜 주식장 폭락 나오니까 달러도 불안하고 지금 미국 주식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쪽으로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움직일 여지가 좀 있겠구나. 지금 온스탄 1800달러 오가고 있는데 충분히 1900달러, 200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랠리가 한번 나와줄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조금 잘 잡고 있는 게 엘컴택 주가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를 보면 볼린저 굉장히 많이 밴드선, 굉장히 줄여놓은 상황에서 살짝쿵 살짝쿵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연출되는 거 눈으로 좀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서히 좀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일단 실적 말고 오늘은 테마주 관점으로 엘컴택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1530원 정도 매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테마입니다. 테마는 무조건 만약에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감안을 하게 된다면 손절, 청산을 무조건 해주셔야 되죠.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400원, 1400원 드릴 테니까 무조건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청산을 하셔서 다시 현금을 좀 확보해 주시는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 목표 수익률은 방송에서는 역시나 3% 3% 딱 드릴 테니까 3% 설정하셔서 수익 보셔도 되고 아니에요. 나는 조금 더 수익 보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관련해서 소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지금 돈 100원에 여러분들 바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입장을 좀 해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엘컴택에 대한 호재 소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뉴스들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고 제대로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목 상담 꼼꼼히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하셨지만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게 또 우리 전문가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공략주로 엘컴택 받아 봤는데요 방송 중 현재가였던 1530원 매수과로 제시해 드리고요 잔, 오늘도 역시나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손절 대응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 손절가 1,400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는 저희가 수익률 3%로 설정을 했지만요 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 원하시는 분들 추가 대응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시고 이수범 이름 석자만 적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종목 상담 많은 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또 시간이 금세 지나가버려서 도움 못 드렸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종목 상담도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